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거 타고 가? 차 타고 가면 재밌긴 해. 누가 먼저 도착하나 할까? 누가 먼저 도착하나 할까? 가보자. 이미 출발하셨는데요? 먼저 갔어. 그럼 뭐해. 내가 제일 느리게 도착할 것 같은데. 자전거는 근데 속도 차이가 다 똑같아가지고. 차면은 차 성능 차이가 있는데. 나 가다 엎어질 거야. 인정. 인정. 뒤에서 총 쏘지 마라. 아 진짜 언니한테 집중을 안 쏘지. 나한테 쏘는 것 같은데? 언니 주변에 원을 그리면서 썼어. 뻥치지마. 아 리얼? 내가 내 이름에 원이 들어가니까. 원을 그리면서. 뭐를. 뭔 개소리야. 나댐주선. 우리 도로 한복판에 다 자전거 4명이서. 자전거는 와리가리에서 가야 된다고. 네 제가 먼저 혹시나 갈게요 그러면. 와리가리 열심히 하세요. 리파님 따라하다가 나한테 따라잡힐려고 그래. 이거 기력 차이도 있나? 기력은 내가 맘 제일 좋을 것 같아. 이거 이거 빠르게 가는 게 그거일까요? 견적질주 100%면 계속 갈 수 있는 거죠. 아 그러면 괜찮네. 우리 웬만하면 기력 만방 아님? 네. 워낙 많이 벌어. 안소언니는 아니지 않아? 어 난 안 돼. 아 진짜 언니 중간에 지쳐서 힘들어할 수도 있어. 아 진짜 언니 중간에 지쳐서 힘들어할 수도 있어. 따나봐봐. 아 에펄. 어 여기 씨. 자. 퍼부 너무 힘든데. 어 이거 숲 속 이런 데 들어오니까 러스트 같다. 풀떼기 풀떼. 아 이거 너무 가까이 다니니까 다 따라와. 내가 지름길이라 생각하고 오면 다 똑같이 걸러오고 있어. 우리 너 따라가는데? 하하 그니까. 나도 니 사람만 보고 있어. 지금 지원이 엉덩이만 보고 가고 있다고 실룩실룩 아 근데 자꾸 멀어져 언니 기력 안되나 보다 점점 아까는 저거 캡스랑 눌러놓으면 되게 빨리 가는게 보였거든? 근데 지금 눌러 나한테 별로 빨리하고 어이 친구들 야 쳐 쳐 옆으로 쳐 미안 내가 다 실패했어 아 나도 실패했어 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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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 웃겨 아 칠려고 했는데 둘 다 실패 나 되게 크로스 해오는 것처럼 묘기하는 것처럼 삐껴나왔다고 깔끔하게 아 피해 간 줄 알았대 하하하하하하 안전운전 정봉님 저 멀리로 떨어져 응? 갱어택 있다 어 빨간색 보인다 금방 쟤가 총쌌지 어허허 내가 했어 와 야 차보다 자전거가 빠른데? 이거 좀 이상해 얘네들 오! 뭔 소리야? 금방 나랑 차랑 박았는데 차가 튕겨나갔어 방금 완전 미사일 날아갔는데 어 퍽공 소리 났어 어 뭐야 현상금 생겼어 현상금 누구야? 강훈님 차 뺏었어요? 아니요? 너 뭐하고 다니냐? 아 자전거 아까 걔 훔쳤는데? 아 자전거 아까 걔 훔쳤는데? 하하하하 걔가 걔가 항상 가는거 자전거를 왜 훔치? 아니 자로다가 왜 훔쳐? 아니 가다가 박았거든 걔랑 어 왜? 어 근데 리퍼님이 걔 박았거든 근데 뭐하는거야? 근데 뭐하는거야? 하하하하 걔 훔쳤거든 내가 하하하하 그럼 나 돈 필요한데 강목이 좀 죽여도 돼? 나 나 방금 문자 왔거든? 관에 넣어주지 이러고 하하하하 어? 사람 잘못 건드린거야 관에 넣어주지 라고 혼자 하거든 하하하하 자전거 훔쳤다고? 하하하하 하하하하 뭐야 나 갑자기 별생겼어 니 왜 죽였잖아요 하하하하 나 아무것도 안죽였는데 하하하하 방금 여기 전찰이 있는데? 하하하하 쟤네 오면서 무슨 짓을 한거야? 아니 신호탄을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신호탄도 뭐 걸려요 가끔 하하하하 아까 내 앞에 뭐 날아오는거 봤어 하하하하 아니 뭐 빨리 가기 해놓고서 저분들 뭐하고 있는거야 대체? 하하하하 야 나 한번도 안쉬고 계속 달리고 있는데 왜 자꾸 지원이한테 뒤쳐지는거야? 하하하하 재력차이 같은데 하하하하 아 잠깐만 나 여기 왜 들어왔어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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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클 동호회 가입하고 싶대 가입이 3천만요 자전거 색만 안 겹치면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없어 색깔 3개밖에 없더라 오지 말라는 뜻 다른 자전거는 있던데 800원짜리 타세요 이거 점프다 된데 뭐야? 죽었는데? 왜 죽여? 야 이 개새끼야 언니가 까매져있어 나 터졌어 야 그럼 나 자전거 없잖아 나 태워줘 야 개새끼야 언니 언니 여기 뭐 하나 내가 버려놓게 뭐 하나 해 언니 거기 하나 버려놨어 오토바이 어디에? 나 죽은 자리? 어 오토바이는 내가 허락해줄게 아니 오토바이도 없는데 어 거기 내가 하나 죽여놨는데 안 죽었나? 안 죽었는데? 타고 가던데? 아 그래? 미안해 언니가 하나 더 남겨놨구나 얘가 친구구나 총이 없어서 애를 쏠 수가 없네 망할 경찰이다 아 난 내가 아 나 어떻게 가 지뢰 하나 딱 놓고 왔거든 근데 저기에 터지네 진짜 못냈다 진짜 야 이거 내 자전거 아니야? 이거? 맞아 언니 거기에 사람도 까매있었어 아까 나 왔을 때는 야 내 자전거 바퀴가 없어 강봉이 태워봐요 자전거 백인용이에요 아 그래 나 잡으러 왔어 어 죽여버려 지나가던데? 어 저 때 나 앞에 경찰이 있어 님 아직 경찰이 안 붙어있어요 경찰? 네 아니 앞에 경찰이 있어요? 아싸 나 안 따라오겠네 그 경찰이 앞에 경찰이 있다니까요 야 나 너무 놀래서 또 소리 질렀잖아 형 따라가잖아요 그 경찰 오 오 여기 생겼어 그 경찰이 갑자기 생겼어 아 그렇구나 아 아니 사람들 다들 답이 없는데? 아 아 자 경찰 풀림 아 아 언니 내가 그런 그런 차 하나 부실 부실 아니 사람 죽여놨었는데 아 아 죽여놨다고? 아까 가던데 막 어 안 죽었거든 그니까 내가 쏘다 말고 경찰 타서 나왔거든 쓰러지는 척 하던데 안 했지 않은 놈이 어 근데 여기 완전 산길인데 응 아 망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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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넘어졌다 응 넘어졌다 제발 멈춰줘 야 지금 나 죽인 놈이 지금 일등이라고 가고 있냐? 흐흫 잠깐만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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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찰이 쓰러져 있는데 왜 이러죠? 흐흫 흐흫 저거 나뭇이다 아니 그렇지 언니 나 지금 리퍼님 옆에까지 올라갔었거든 네 맵 봤죠 나 있는거 어 굴러가더라구요 언니 안녕 어 잠깐만 나 굴러간다 흐흫 나 굴러 떨어졌어 여기까지 딱 아까 자전거 굴러간다 흐흫 나 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일로 가자 흐흫 나 그렇게 올라가다가 막 마지막에 떨어진거야 아 그래? 자전거잖아 너네는 알았어 뭐야 자전거 어디까지 떨어지는거야 흐흫 저기요 흐흫 언니는 산행 오토바이잖아 안성이는 흐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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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등산객 하나 있다 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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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전거는 힘들걸? 아마 여기? 올라가려면? 중간에 한 번 떨어졌어, 방금. 오토바이는 힘이 있어서 올라갈 수 있는데 자전거는 처음은 아닌 것 같아. 올라간 적은 있었나? 나 여기 전에 중간에 올라가다가 오토바이 흘려가지고 걸어 올라갔잖아. 너 어디가? 아, 너네 아닌가? 아니구나. 등산객이 뛰어가는. 등산객이 뛰어가는. 맵 리딩 좀. 걔 내가 총으로 한 번 때렸거든. 내 뒤네. 어, 너 올라왔다. 근데 그 길 너무 힘든 거 아닙니까? 여기는 올라가는 그 힘듦의 마지막 보상이 좋기 때문에. 아, 야 나 망했어. 또 떨어져, 아. 이거 데리러 가야겠는데? 어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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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뭐야, 죽었어? 언니 되게 영아틱하게 떨어진다. 어, 뭐야, 뭐야. 나 퉁려 나갔어. 나 퉁려 나 죽거든. 아니, 나. 가위에, 가위에 걸렸거든, 자전거가? 우리 손잡고 오세요. 야, 여기에서 와. 가위에 걸렸는데, 나 살아만 뒤로 나갔어, 뒤로. 야, 여기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자. 나 이거, 아, 나 이거 보여주고 싶어. 안성이 맵 봐봐, 맵 봐봐. 어, 맵 보고 있어. 쭉 가면은 길 있거든? 길 따라와야 돼, 길 따라. 아니, 길 따라가곤 있는데. 아, 겁나 어이없네. 나 왜 날라가냐? 나 왜 날라가냐? 아, 저 길 따라 언제가? 나 다 왔어. 나 걸지였는데. 언니 나, 나 오르막까지 심해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있어. 와, 여기 길 봐 미쳤어. 야, 난 길 따라가는데 뛰어간다고. 언니가 여기까지 오기 전에 내가 올라가야 되는데. 내 자전거 뺏기기 전에. 너 왜 사람을 그런 사람 만들어? 맞는 사람이네. 뭐 저런 게 다 있어, 집에서 재워줬더니. 망했어. 나 떨어진다. 왜 또 일어? 왜 또 일어? 와, 김 짧려. 너 왜 멀리서 태어나게 해주냐? 나 왜 지도에 너네 안 보이지? 난 이미 다 올라왔어. 작게 보는 지도에 색깔로 보고 갈라 그랬는데 안 보여서. Z, Z 불러봐. 리판님도 안 돼. 저 그 차이로 이거 타고 갈라 하는데 안 가지. 님도 한번 가보세요. 거기요? 네, 여기, 여기 선. 이거 타고 갈라고 하는데 안 가지. 야, 여기서 사람 때리거나 그러면 경찰 와? 응, 못 와. 아, 경찰 와요. 경찰차 훔쳐서 갈 수 있는데. 와, 깜짝아. 아, 나 어떻게 올라가지? 나 여기 올라갈 길이 없어, 다 절벽이. 아니, 나도 못 올라가. 아니, 언니는 길이잖아. 난 길이 아니라 절벽이야, 지금. 절벽 못 올라가면 막 튕겨나가는 거 알지? 아, 알아. 그러고 자전거 타고 있으니까 더 튕길 거 아니야. 아니, 나 자전거 떨궜다니까? 정비공으로 불러오면 안 되나, 자전거? 안 오나? 이건 자동차가 아니라 안 와. 아, 절벽 좀 갚아... 완만한데 없나? 하쿠초 하나 불러오시죠, 그냥. 좀 미치겠네. 하쿠초로도 여기... 여기... 여기 도로 아니라서 안 줄걸요, 여기다? 저 밑에다 줘요. 차를 불러는데 밑에 있어. 그냥 한 번 떨어져서 밑에까지 가. 그러고 오토바이 틀고 언니한테 가면 되나? 어, 그러고 나 태워서 가면 돼. 저번들 어딨나 보자. 저번들 어딨나 보자. 나 지금 조깅 중이야. 아, 또 떨어진다. 저번들 걔... 왜... 걔 난 욕심 때문에... 야, 늘 사람은... 욕심 때문에 이렇게 되지. 어쩔 수 없지. 아, 근데 여기 진짜 멀다. 지금은 배달을 해줄 수 없어, 친구. 그래, 친구. 퍽킹 친구. 그리고 죽었어. 어, 잠깐만. 나 인터넷에... 입금 좀 해놔야겠다. 돈 짝고 나가네. 네, 이러 가요? 와서 뭐 감? 와서 끌고 올라가요, 이제. 어떻게 끌고 올라가요? 어, 낙하사도 해야지. 아니, 1인승이야. 그래요? 오토바이만 탈 수 있는데. 오토바이 불러지나 가야겠다, 여기서. 난 안 불러줘, 나는. 아니, 좀 떨어지면은 저 밑에서 태어나게 해달라고 왜 자꾸 다시 위로 올려주냐고. 너 올라가라고. 어, 밑에로 왔다. 안손이 옆에다, 이제. 어, 야, 여기 셀카 찍는 등산객 있어. 어? 여기 셀카 찍는 애 있어. 아아! 어, 그 옆에... 그 언저리의 언니, 내 자자... 내 자... 내 거 있어, 오토바이. 응? 너 오토바이 타고 올라왔어? 뜨는데... 오토... 아니, 사람들이 못 찾아와요. 저기... 아래 있을 것 같은데. 저격으로 안 보이네. 어, 야, 길이 가 빨라서 길도 못 올라가는데? 그니까. 점프 계속, 스페이스 계속. 엄청. 점프 엄청 뛰어야 돼, 걸으러 가려면. 나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, 계속. 이거 길인데도 이래? 가고 싶어. 나 따로 녹화해서 보내줄게, 그럼. 어, 드디어 길로 왔다. 어, 야, 우리 같이 갈래? 어, 나 언니보다 더 밑에야. 어, 기다릴게. 헬기를 부르라는데? 헬기를 부르라는데? 어, 오케이. 나 지금 기다리고 있어. 그거 메리웨더에서 막 헬기로 배달해주는 그런 거 있던데. 그거 써봐요. 언니, 내가 데리러 갈게, 언니. 나가 믿어. 그럼 나 어디 있어야 돼? 진짜 헬기 갖고 오게요? 근데 길 왜 이래? 야, 근데 이거 위에서 자전거 타고 내려가면 되게 재밌긴 하겠다. 죽겠지? 한 번 돌부르에 걸리면? 아! 헬리콥터 피고 하면 되나? 메리웨더? 네네, 헬리콥터 피고. 그것도 돈 들지 않아? 헬리콥터 부르는 거? 얼마나 들렸어? 천 원. 음. 타냑 투하 뭐예요? 뭐 하세요? 히히히히히. 타냑 투하 뭐예요? 뭐 하세요? 환불해 줬어. 뭐가 신입한 거야? 착륙할 수 없다고 환불했는데? 헐. 더 넓은 데서 해야 되나? 오, 탄약 상자를 획득했대. 이제 다 와간다. 여기서 저쪽에 신호탄 쏜 보이래. 보이겠지? 지수 소리 지르는데? 야, 야, 야. 떨어지는 게 보여. 대우가. 설마 내가 가는데 막 그거 막 두드려 맞고 그러진 않겠지? 이거 잘 맞아도 안 주고. 몇 개를 쏘는 거야? 아니. 많아? 무제한이야? 아니. 너네 뭐 폭풍놀이 하는 것 같아. 축 쏴 줄까? 한 발이 끝이야? 필리콥터 나누네. 이거, 이거 20발 다 쓰면 다신 못 사. 아... 이건 어때? 야, 보기가 힘들다. 이제 다 올라왔어. 야, 우리 1등 염전이 아니었어? 염전이 아니었어? 아니, 원래 출발을 했대. 제일 처음은 나였는데 난 뒤로 쳐지고. 내가 꼴찌였던 거 알아? 우리 아까 제한템. 아니, 자전거 냅두고 왜 자전거 뺏고 있냐고 전했는데 뭐라 그랬는데. 우리 근데 아까 거기 난 너 따라갔는데 거기가 못 지나가는 데였잖아. 응. 거기까진 괜찮았어. 응. 남아. 언니 터지고 나서. 어, 안성이 거의 다 왔어. 어, 뭐야. 왜 갑자기 총 쏴져. 신어탕 다 쐈어. 갑자기 총 쏴주길래 개놀랐네. 바로 밑에 있는 거 아니야, 안성이? 맞은. 언니 거의 다 갔어. 응. 거의 다 왔어. 난 아까 언니가 걸어가기 시작한 데서 가고 있어. 어려와. 누구야, 마우스. 어, 엉? 야, 금방 신어탕 내 앞에 떨어졌는데? 아, 씨. 까먹자. 아니야. 핑 줄 알아. 지금 나한테 쏘지, 너. 우와. 맞췄발이, 맞췄발이. 염전이 오믄. 아니, 미찬 맞고 죽은 사람보다 늦으면 어떡해요. 전 돌 맞고 튕겨나갔었어요. 자전거한테 맞은 사람한테 왜 늦어요. 쟤 자꾸 나한테 쏘는데? 자전거 주제에 돌 맞고 튕겨나갔어. 자전거 냅두고 나만 튕겨나갔어. 피 깎이잖아. 몸에 불 붙잖아. 뭐하는 거야? 자전거... 자전거 찾았다, 나는. 자전거 타고 오면 다. 난 언니한테 불 붙는 걸로 안 보였는데? 나 피 따라왔어. 한 번 쏴봐도 돼요, 리파님? 네. 쏴봐요. 불 붙을 거예요? 우와! 오! 하하하하. 뭐야, 불 붙는 거 보고 좋아하는 거야, 지금? 사이코패스 아니야? 맞아. 어, 맞아. 너도 오면 한 대 맞을 것 같다. 축하, 축하로. 도착한 진영. 나 갈 때 좀 해, 다 쓸 때. 쓰나로 보면 보여? 이 콜라나 먹어야겠다. 아니, 안 보여. 안 보여. 너무 멀어. 담배 한 대 피해야겠다. 산불이야, 내야겠다. 산불 낸대. 술 먹어? 나 방금 멀어질 뻔했어. 등산불이나 먹어야겠다. 원래 등산은 술 먹기 위해 하는 거 아닙니까? 아닙니다. 이게 무슨 불이야? 아빠가 술 먹기 위해 등산하는 거랬는데? 우리 아빠 등산 좋아하거든. 수류탄이나 던져야겠다. 수류탄이나 던져야겠다. 어, 잠깐만! 우와! 뭐하냐? 야, 쟤는 없으니까 지금 꼴찌야. 너도 올라와, 빨리. 무슨 소리야, 나 여기 있는데. 저 위에서 왔어. 무슨 소리야. 나 여기 있는데 무슨 배 소리야. 나 여기 있는데 무슨 배 소리야. 내 소리야. 개망왕. 여기 올라갈 수 있나? 어, 여기 올라갈 수 있나? 낙하선 어디에. 됐다, 잠썼다. 야, 야, 외줄, 외줄 타기. 저 아까 강모님이 자전거로 하고 있던데. 언니보다 더 화내야지. 자전거로 하다가 포기했어. 어, 근데 걸어가는 건 쉽네. 당연하지. 언니, 걷는 거 먼저 배워, 두 발 자전거 먼저 배워. 어? 걷는 걸 먼저 배워, 두 발 자전거를 먼저 배워. 두 발 자전거. 두 발 자전거. 영은 천재인데? 뭐야, 왜 타냐고. 뭐야, 왜 타냐고. 어, 왔다. 어디? 어디? 뒤에. 왜 안 보이지? 이제 여기 자전거 타고 내려가면 되는지. 자전거 타고 여기로 간다고? 어, 미쳤어요? 낙하산 타야지. 낙하산이 안 보여요, 그냥. 낙하산이 왜 안 보여? 낙하산 스페이스바 누르면 펴지는 거 아니야? 오면서 안 먹었어? 여기 있잖아, 먹을 거 있잖아. 원래 어디 있어. 어디 안 보여? 여기 오세요. 나 있는데. 여기, 여기. 여기 뭐가 있어요? 응. 나 왜 안 보여? 님, 지뢰나 내려놓고 말해. 네? 지뢰나 내려놓고 말하라고. 응. 여기 없어, 안 보여요? 네. 나도 있는데 앞에. 응. 왜 안 보이지? 나 방금 하나 먹었는데. 근데 아직 떠 있어. 응. 있는 건가? 인벤토리에 낙하산 확인해봐. 사용해, 사용 눌러보면은. 아마 멜 거예요. 낙하산. 인벤토리에, 낙하산에. 사용 안 함으로 밖에 안 떠 있는데 뭐지? 사용으로 해봐요. 바꿀 수가 없어요. 에? 응? 뭐지? 난 낙하산에 쓸 수 없는 몸인가? 아이, 낙하산도 없어? 설정을 해봐야 되나? 하하, 언니. 염전 언니, 이거 봐. 야, 근데 나는 왜 못 매지? 아아! 어? 매, 매, 매고 싶은데 안 매져. 낙하산 사용 안 돼? 사용 안 돼? 잠깐만, 그거 어디지? M 눌러 봐, M. 나 그거 사용 해놨었지 싶은데? 아니야, 아니야. 한 번 쓰면 다시 또 없어야 돼. M의 인벤토리. 옷 때문에 안 되나? 아니, 님 낙하하기 제일 좋은 옷장인 것 같은데? 어, 나도 사용 안 한 데 있네. 이거 나 등에 맨 거 이거 그거야? 응. 너네 왜 태그 때로 맞췄어? 아까 아래쪽에 낙하산은 보였는데 왜 여기 낙하산은 안 보이지? 그럼 뭐가 있을 거예요? 이 맨날 나와서 인벤토리 없어요, 낙하산? 응. 일단 뛰어보자, 그러면. 아, 저 없으면 죽는 거지 뭐. 아, 저 뭐 죽은 거지. 너무 아니지. 우리 다 같이 단체사님을 찍고 나가자. 어! 어. 석양을 등지고. 어디가 찍어? 리퍼 와야 찍지. 아, 밀지마 밀지마. 아, 밀지마 밀지마. 잠깐만. 뭐 하냐 쟤? 툼치, 툼치, 툼치. 됐어? 찍었다고? 어. 왜 카메라 안 들어? 어, 카메라 들라고? 제가 들겠습니다. 나도 들어야지. 야, 근데 이거 사진 어디 저장되는 거야? 나 못 찾겠던데. 박자. 셀카 어떻게 찍어? 여기 여기 보세요. 휠, 휠 눌러. 여기 보세요. 여기 어디여? 여기 나. 뭐야 얘, 그지같이 폰 들고 있어. 안 찍을래. 누가 찍어주는 거야, 찍힐래. 여기 보세요. 네. 네~~ 저... 리퍼님 왜 자꾸 손 움직여? ㅎㅎㅎㅎㅎ 아 여기 보라고~~ 아 봤잖아~~ 아! 옆선 언니!!! 야! 너무 야한 거 아니냐? 옆선 언니 적정돼 찍었다 가자? 갈까요? 네 가세요 네 먼저 갈까요? 어 리퍼님 먼저 가 리퍼님 먼저 어! 어! 잠깐만!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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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뭐하는거야? 리퍼님 먼저 가세요 어 리퍼 먼저 가다 세번째로 갈게 가살 아 최대한 늦게 털 펴야지 멋진건데 아니야 낙하사 없어 진짜 낙하사 없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주륵 낙하 없어 린드 빨리 내려오세요 야 낙하사 어떻게 피더라? 클릭 FF 클릭 클릭 너무 늦게 폈어 아 짜증나 다시 올라갈까? 양모가 우리 가자 전 계속 떨어져서 갈게요 기다려요 사망했습니다 사망했습니다 우리 어디서 만날까요? 아랫 바다에서 맛있는다 우리 마음껏 느끼면서 가고 있다고 와 나 되게 잘 고른다 엘리버레이터가 뭐였지? 에스라가 보고 어? 카메라는 찍을 수 있는데 근데 펠카는 안 찍힌다 아 그래? 뭐야 나 앞고르기 장인이야 베인인가봐 실제로 베인은 못하면 그건 트롤이잖아 앞고르기는 어 그러네 아니 지금 내려가는거 뭐라고 이거 낙하잔 부실 수 있나? 중간에 내릴 수 있도록 강모가 해봐도 돼? 해! 내가 죽는거 같다니 누가 죽는건데 아니 니 낙하잔 쏘고 있는데 어? 너 낙하잔 쏘고 있는데 뭐라고? 엄iled 어 저오 흐흐 어 허 허학 흐흐흥 오허허헉헣헌헌헓헣 저어기 앞이 바다가 보인다 아 나 비행기 불렀는데 산 반대쪽이네 그냥 바다로 가야겠다 비행기 가지러 갈라 그랬더니 야 나 이제 거의 다 왔어 오! 넌 왜 죽어 저기 왜 죽어? 전부 나무에 걸렸어 난 안전하게 착지했다 나무에 걸렸어 나 왔어 어? 어 아팠 나 뭐지? 갑자기 GTA 멈췄는데? 어헝 예순이가 온라인 돼서 되네 응답 없음 떴었어 또 아 예순이가 잘못했네